여보세요 거긴 누구였어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것만 딱 맞고 갈까요? 아 그래요?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난 이 녀석 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도 갑순이라고 지어졌는데 이 시간이면 항상 올 때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어 저기 나타났다 아침에 저희 공장 문 여는 시간이면 항상 그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는 녀석이에요 또 밤에 또 덕분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다 찌르니까 동일한 좀 해갖고 재밌어요. 여기가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자기 얼굴 미치고 가서 앉아있고 미치고 앉아있고 그래. 제가 똑똑해요. 얘 하루에 몇 밖에 가요? 일곱 번 정도. 일곱 번?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시키면 후라이가 같이 오거든요. 우리 주임님이 자기 후라이 안 드시고 댁에다 쓰면 딱 시간되면 그것만 와서 딱 먹고 가요. 아 그래요? 아마 조금 있으면 이것만 딱 먹고 갈게요. 아 그래도? 아 그래요? 다 siete. 예정이 다가와. 네. 아. 찬뜩. 이 순간 끝이 아니라 좋은 건 어떻다 여기 밖으로 타고 비닐도 있어요 여기? 여기? 여기 아 저기 있다